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을 수능 윤리와 연결지어서 분석하는 실용주의 윤리 강상시입니다. 자 이번주의 컨텐츠 최근에 각종 스트리머들 또는 BJ들한테서 상당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죠. 밸런스 게임을 가지고 실조인들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밸런스 게임이라 뭐냐면 A와 B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A를 선택해도 뭔가 여운이 남고 B를 선택해도 뭔가 여운이 남어. 사실 밸런스 게임은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이라든지 또 다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사고를 경직화시키고 사람들의 사고를 단순화시키는 측면이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시험장 딱 갔을 때 선택지 5개 중에 완전한 오답 3개 지워놓고 매력적 오답 하나와 정답 하나를 놓고 진짜 고민하잖아. 어떤 게 정답인지. 사실 우리들은 실제적인 삶에서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놓고 고민할지도 몰라요. 물론 이런 고민이 없는 경우도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올바른 길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선택과 관련해서 두 가지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첫 번째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고민되는 거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황금밸런스 게임이라고 황금이란 단어 왜 붙여넣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들 돈 많이 주는 하기 싫은 일을 할 것인가. 돈 적게 주는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게 있어. 사실 돈을 많이 받긴 하는데 너무 하기 싫은 일이다. 그것도 나의 자존감과 나의 주체성과 나의 자아실현과 무관한 거니까 굳이 해야 될까. 하지만 또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돈 적게 주면 어떡하지?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밸런스 게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또 하나는 야 이게 국룰이야. 이런 거 있잖아. 국룰. 국가에서 다 인정하는 하나의 행위 규칙 하나의 선택 규칙이에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얘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점에서 어차피 선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치킨을 시킨다. 그럼 음료는 반드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수험생이니까 콜라와 사이다 중에 치킨은 뭐와 연결돼? 콜라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이다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콜라가 연결되겠죠. 그럼 여러분 치킨 할 때는 그래도 약간 기름에 튀겼으니까 느끼할 거 아니야. 느끼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뭐가 와요? 무가 오지. 근데 만약에 오이 피클이 왔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치킨은 무가 국룰인 겁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반드시 따라야 될 어떤 기준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항상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B, birth, 태어난과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이걸 하는 게 나을까 저걸 하는 게 나을까 고민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수험생강과 관련해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너무 졸릴 때 있어. 너무 졸릴 때. 물론 강의 들으면서 졸린다. 그럼 뒤에 가서 서 있으면 되고 인강을 들으면서는 졸 수가 없겠죠. 왜? 너무 재밌으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근데 혼자서 공부할 때 너무 졸린다. 이때 어떻게 할까? 야, 아, 피곤한 상태에서 졸린 상태에서 공부해봐. 그거는 몸이 공부하는 거지. 머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억지로 공부하는 건 효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자고 난 다음에 다시 공부하자. 이게 더 효율적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반면에, 야, 우리가 항상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 항상 최적의 조건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조건이 나빠도 내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끝난 다음에 마음 놓고 자면 돼.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 잠이 오냐? 잠이 와? 그러니까 나는 공부 끝난 다음에 마음 놓고 잠 자기를 선택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자고 난 다음에 다시 공부하기. 공부 끝난 다음에 마음 놓고 잠 자기. 자, 두 번째. 아, 되게 시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또 가장 꼴불견. 이런 것도 있더라고. 밸런스 게임에. 다리를 계속 떨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한숨을 계속 내쉬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제일 재수 없는 경우는 이거죠. 아, 앞에는 다리 떨고. 뒤에는 한숨 쉬고. 그 다음에 옆에는 머리 긁고 있고. 몸 긁고 있고. 이러면 이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 여러분들. 조금 시끄러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어폰으로 나 음악 들으면서. 원래 나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니까.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머니 세대들. 여러분 아버지 세대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야, 귀에 뭐 꽂고 공부하냐 지금. 음악 들으면서 공부가 되냐? 아니, 아빠.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가 잘 돼. 내 파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주변에 소음도 없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른들이 그러죠. 야, 그 가사 따라 부르고. 가사 생각나고. 공부 안 돼. 이럴 수 있잖아. 그렇다고 소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귀마개를 이용해서. 각종 소음을 차단한 상태에서 공부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고3 되면 또는 N수생 될 때 반드시 갖는 게 뭐예요? 소음으로 된 귀마개 하나씩 있잖아. 귀에 꽂고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약간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너무 조용하면 또 사람들이 집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귀를 막았는데 그래도 작은 소리까지 들린다. 그러면 이제 미쳐버린 거죠.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려고 내가 지금 귀를 꽉 막았는데. 작은 소리 하나.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과학적인 조사에 따르면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공부가 더 잘 된다. 왜? 우리가 엄마의 몸속에 있을 때 들었던 소리가 생활소음과 유사하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누울 때 뭐 이 뭐예요? 진공청소기 소리, 드라이어 소리 이런 거 들려주면 애가 울음을 그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생활소음이 사람을 한층 안정된 상태에 놓아둔다. 그러니까 소음을 그냥 느끼면서 공부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소음에 어떤 방식으로 대체할 것인지 한 번 선택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부가 너무 안 될 때 있어. 그리고 공부가 너무 안 될 때. 그래서 공부하다 갑자기 막 벌펜 던져버리고 소리 지르고 싶고 누군가 때리고 싶고 누군가 욕하고 싶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사실. 나도 수험생활 해봤으니까. 그럴 때 야, 공부가 너무 안 돼도 꾹 참고 계획대로 공부한다. 칸트식이 저기죠. 야, 루틴한 삶에서 벗어나면 안 돼. 공부가 안 되더라도 그걸 참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잘 될 때가 오는 거야. 공부 좀 안 된다고 쉬고 공부 좀 집중 안 된다고 또 놀면 언제 공부하냐. 참고 공부해야지. 요런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야, 안 걸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지 마.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안 돌아갈 때는 쉬어줘야 돼. 우리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사람인데 적절한 휴식과 적절한 공부가 결합돼야 돼. 밸런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일단 스트레스 해소 후에 공부한다. 코너 가서 노래를 한 곡 부르든지 아니면 나가서 소리를 질르든지 아니면 영화 한 편 보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가 너무 안 잘 때 꾹 참고 계획대로 공부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일단 스트레스 해소 후에 다시 집중해서 공부하는 스타일인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그 다음에 공부가 너무 안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겠어요? 공부가 너무 잘 될 때 와! 계획을 완수했어. 공부 너무 잘 돼. 근데 아! 좀 더 하고 싶은데 안 돼. 여기서 공부 더하다가는 내 취침 시간을 놓치게 되고 취침 시간 놓치면 눈 뜬 채로 밤새우고 그 다음날 공부 안 돼. 지금 공부가 잘 돼도 여기서 끊을 줄 알아야 돼. 사람은 절제력이 있어야 돼. 맺고 끊는 걸 잘해야 돼. 이러면서 계획을 완수했다면 나 내일을 위해서 취침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겠죠. 계획적인 학생들은. 근데 어떤 학생들이냐?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야. 공부는 항상 이런 바이오 리듬처럼 상승 곡선이 있을 때가 있고 하강 곡선이 있을 때가 있는데 상승 곡선 그릴 때 바짝 공부해놔야 돼. 그러니까 계획과 상관없이 공부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그래서 아! 공부 너무 잘 돼가지고 1시간 흐른 줄 알았더니 딱 봤더니 새벽 4시야. 그때 잠깐 자도 내가 즐거워서 공부했고 기뻐서 공부했기 때문에 피곤함을 못 느낄 거야. 뭐 이런 학생도 있겠죠. 그래서 계획을 중시한 학생과 상황 상황을 중시한 학생들 각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다섯 번째 필기 잘하는 애 보면 여러분 내가 봐도 필기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 서야 너 내년에 내 필기 노트 써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부럽다. 그러니까 나도 깔끔한 필기를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야. 필기를 잘하면 또 찍어가지고 공사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필기를 잘하면 선생님 눈에 띄어서 그 다음에 알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필기는 단순하게 한 번에 자기 만족감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솔직히 부러워서 깔끔하게 필기 시도해본다. 이런 학생도 있을 거고 야 19년 동안 나 깔끔하게 필기 못했는데 뭐 지금 1년 노력한다고 되겠어? 그리고 필기에 신경쓰느라고 수업 내용 놓치거나 아니면 내가 집중해야 될 거 집중 못하면 잘못된 거지. 깔끔한 포기하고 나 성적 향상에 집중한다. 그럼 회사에서 보고서 레포트 이런 거 뭐 요새 누가 손으로 쓰니? 아니잖아. 다 워드로 치는데 워드 편집 기술을 익히는 게 더 빠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잘하는 옆 학생을 본다면 솔직히 부러워서 나 깔끔한 필기 한번 시도해본다. 야 어차피 안되는 거야. 소모적인 노력하지마. 깔끔한 포기하고 성적 향상에 집중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다양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서 필기의 악필을 대체할 거다. 요런 학생들이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이 캐스트를 들으면서 고민해봤다면 나중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어 별 고민 없이 난 이런 선택할 거야 라고 선택이 결정되어서 소모적인 고민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현대 사회는 끝없이 사회가 변해. 사회가 끝없이 변하고 끝없이 낯선 환경이 조성된다고 이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에 많이 놓이는데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절망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상가가 있어요. 누구냐면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루입니다. 1813년 5월 5일날 탄생했어요. 아 탄생일 예사롭지 않아. 딱 라임이 맞잖아. 5월 5일 근데 돌아가신 날 봐봐. 1855년 11월 11일이야. 어린이날 태어나서 빼빼로 데이에 돌아가셨어요. 자 월가 일 일치하는 경우 참 드문데 탄생과 죽음부터 신비롭지 않은 분이다.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 실존주의자 키르케고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정을 잃는 것보다는 열정 속에서 헤매는 게 낫다. 제발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할 때 네가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가장 현명한 선택인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가 고민해도 되는데 아예 고민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맡겨버리거나 야 네가 대신 선택했죠. 아니면 이게 국룰이니까 나 이대로 따라갈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인간다운 삶을 못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선택하고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선택 능력을 높이는 일을 기르면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거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매력적 과 정답 사이에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선택하는 거지 찍지 않고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키르케고르는 현대사회 인간들은 선택의 상황에서 늘 불안을 느끼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기분이 불안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험생활하면서 불안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기분이 뭐라고 불안이야. 여러분 중세시대 봐봐. 나는 농로로 태어났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농사 지으면서 살면 돼. 나는 귀적으로 태어났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귀족의 삶 만끽하면 돼. 근데 현대인들은 신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는 루틴한 삶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상황이 뭐냐면 늘 선택의 상황에 녹여있다. 그리고 늘 불안을 느낀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인간들은 뭐라 하냐면 주체적 결정을 회피해. 주체적 결정을 못해. 네가 대신해줘. 그 다음에 뭐 각종 커뮤니티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맨날 뭐 올려? 자문해주세요. 이런 거 올리잖아. 그럼 또 열심히 자기 현실을 공개했는데 사람들이 주작이다. 어? 네가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욕먹고 그러잖아. 이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는 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거지. 인간이라면 자신의 선택 기준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인생감과 자기의 세계관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니까 죽은 인간과 똑같은 거야. 뭐 몸은 살아있으나 머리는 죽어있는 것. 좀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걸 추구해야 된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게 신에게 귀하다는 뜻으로 기독교에서는 많이 이해하는데 사실 이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야 내가 결정했는데 내 결정은 내가 주체적으로 한 거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다? 신에게 맡긴다. 동양의 유학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인사 사람의 할 일은 다 하고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건 내 결정이 항상 완전 무결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인간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잖아. 내 선택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또는 내 선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결과를 겸하게 기다리자. 이런 게 신 앞에선 단독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들은 보통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심리적 실존의 단계에서 완전한 만족감을 못 느끼고 다시 사회에 국룰이지 국룰 윤리적인 기준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요.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합니까?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 가서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우리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이게 키르케고 의 입장이에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후회로 다가올 수도 있고 정말 여러분의 뿌듯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항상 여러분이 가장 작은 일부터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선택들이 다 성공으로 기결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캐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